우리 애를 살려내라! 우리 애를 살려내라! 인도를 타세요. 인도를 타세요. 어디를 가신다. 우리 목적을 당신한테 왜 얘기합니까? 그만하시고 이제 가시죠. 지금 상황이 집회시기가 아니죠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막고 계신지. 왜 막는데 가는 걸! 지켜주면 안 맞죠? 여기가 또루야 뭐야 왜 막는데 우리 간다는데! 아니 그래! 아니 그래! 잘했습니다. 동네! 대체한 가슴이 복지에 빠진 가슴이 복지에 가 38명 정도를 도착하셨어요. wasn't it? 근데 왜 이렇게? 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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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 아 아 뭐 어 1 여기 지금 외체 가시는 거예요 두기는 그냥 회전하고 있는데 거기 저기 중대장님 어디계세요 이 체증하고 계시니까 불법 집회가 아닌데 체증을 왜 하냐고 왜 토리로 찍냐고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